이어지는 세 번째 코너는 다섯 명에게 연락해서 더 많이 답장 오는 시작하신 거예요, 벌써? 네. 시작. 저 한 명 왔어요. 왔어요? 나도 왔다. 벌칙 뭐 할까요? 나 두 명 왔어. 벌칙 노래. 나 두 명 왔어요. 두 명? 한 명 더 왔어요. 이거 제 안에 있어요? 한 3분, 한 3분, 한 3분. 지면노래. 이 용호님이 그림 이후로 광대만 보이시다고. 나? 지금 이제 한 명 오면 이기는 거예요. 왔어요? 왔어? 왔어? 방금 뭔가 뜨는 거 봤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떨림, 떨림. 너의 꿈은 항상 따뜻했어.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이만해도 눈빛으로 다 아닐까.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 끝까지 응원을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파이팅. 경기장 많이 와주세요. 파이팅. 오, 나는 날이 됐어. 날이 됐어. 파이팅. 좋은 날이 됐어. 안녕하십니까